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디터블 모드를 배울 건데요.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오브젝트의 디테일한 편집이 가능한 모드예요. 일단 시네마 4D에는 크게는 모델 모드와 에디터블 모드가 있다는 점만 기억해두고 저와 같이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 도형을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크리에이트, 메쉬, 튜브의 경로나 큐브 모양 아이콘을 꾹 눌러서 튜브를 만들어 볼게요. 가끔 이렇게 생성된 오브젝트가 너무 작거나 어디 있는지 화면 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계속 카메라를 줌하는 대신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S를 눌러보세요. 선택한 오브젝트가 화면에 꽉 차도록 잘 보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가 모델 모드인 상태일 때의 몇 가지 특징을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드를 선택하는 5개의 버튼 중 네 번째 큐브 모양이 모델 모드였죠? 기초 도형을 처음 만들면 모델 모드인 상태예요. 따라서 큐브와 같은 기초 도형을 Move, Rotate, Scale 할 때는 꼭 모드 설정 아이콘 중에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델 모드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레이어와 아트리뷰트 패널에 선택한 프리미티브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리고 잡아당겨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노란색 핸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델 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를 선택하시면 노란 핸들이 사라집니다. 노란 핸들이 안 보인다는 분들 자주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 꼭 모델 모드가 선택된 상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밖에 오브젝트의 속성을 나타내는 곳인 아트리뷰트 패널에서 사이즈, 세그멘트, 필렛의 수치를 바꿔 간단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도 모델 모드의 특징입니다. 폴리곤이 나눠지는 라인인 세그멘트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뷰포트의 디스플레이 옵션 중에서 고라드 쉐딩 라인즈가 선택되어 있어야 이렇게 세그멘트가 보입니다. 아트리뷰트 패널의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의 수치를 바꿔서 튜브의 형태를 변형시켜 볼게요. 저는 이와 같은 수치로 튜브를 수정했는데요. 꼭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따라 하실 분들은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의 수치를 저와 같이 입력해 보세요. 이제 에디터블 모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델 모드에서 편집한 튜브를 복제해서 두 개의 모드를 비교해 볼게요.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첫째 컨트롤 누른 상태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사 붙여넣기와 같은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는 거예요. 맥의 경우는 커맨드 C, 커맨드 V입니다. 이 경우는 뷰포트에 복제된 오브젝트가 보이지가 않을 텐데요. 동일한 위치에 오브젝트 두 개가 겹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레이어 창을 보시면 새로운 튜브 레이어가 하나 추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새로운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Move 툴로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보세요.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레이어를 카피하는 방법이에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한 레이어를 아래로 당겨 보세요. 이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 오브젝트가 겹쳐 있게 됩니다. 단축키 2로 새로 생긴 오브젝트를 이동시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방법만 오브젝트의 위치에 변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알맞는 복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브젝트가 추가될 때마다 이름을 잘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여야 모델링 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브젝트의 이름을 각각 모델 모드, 에디터블 모드로 변경해 줍니다. 에디터블 모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직까지 모델 모드인 튜브를 에디터블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에디터블 모드가 되었습니다. 메이크 에디터블 명령어의 단축키는 C입니다. 에디터블 모드와 모델 모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에디터블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오브젝트의 아이콘이 삼각형 폴리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모델 모드인 튜브와 구분이 되시죠. 둘째, 에디터블을 하고 난 오브젝트는 모델 모드 아이콘을 선택해도 사이즈 조절용 노란 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디터블한 오브젝트에서는 액시스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디터블을 하고 나면 노란 핸들로 사이즈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브젝트 전체를 이동시킬 때 모델 모드 아이콘을 선택하고 액시스, 축을 잡고 움직여 줍니다. 두 모드를 비교해서 보면 스케일 변경용 노란 핸들의 유무 외에도 아트리뷰트 패널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에디터블한 오브젝트의 세 번째 특징으로 아트리뷰트 패널에서 더 이상 사이즈, 세그멘트, 필렛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에디터블 모드가 좀 더 디테일한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델 모드에 있던 기능들이 사라진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에디터블 모드에서는 모델 모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편집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모델 모드의 노란 핸들이나 아트리뷰트 패널의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의 수치 입력 방식을 대신해서 오브젝트를 편집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에디터블한 오브젝트는 포인트, 엣지, 폴리곤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모델링 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모드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셀렉션 툴에 대해서도 알아 봅시다. 브러쉬 셀렉션의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세그멘트를 많이 나눈 플라토닉을 하나 만들고 단축키 C를 눌러 메이크 에디터블 해줬습니다. 브러쉬 셀렉션은 모델 모드에서도 오브젝트를 직접 선택할 때 많이 사용해 보았을 텐데요. 메이크 에디터블 해주면 포인트, 엣지, 폴리곤의 세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브러쉬 셀렉션 아이콘이나 단축키 9번을 눌러줍니다. 포인트 모드 선택해 볼게요. 브러쉬 셀렉션은 이렇게 그리듯이 선택하는 툴이에요. 선택된 영역이 잘 보이도록 폴리곤 모드에서도 보여드릴게요. 포토샵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과 같이 키보드에서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브러쉬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반대로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점점 작아집니다. 시네마 4D에서는 Shift를 누르고서 계속 선택을 추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을 해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Shift는 플러스 셀렉션, 컨트롤은 마이너스 셀렉션이란 개념으로 기억해 두세요. 다른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를 일일이 선택한다면 번거롭겠죠? 튜브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A나 커맨드 A를 눌러보세요. 전체가 선택되는 셀렉트 올의 단축키입니다. 리탱글 셀렉션도 넓은 영역을 선택할 때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단축키 0을 누르거나 브러쉬 셀렉션 툴을 꾹 누르면 리탱글 셀렉션 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리탱글 셀렉션은 드래그한 영역만큼 선택되는 툴입니다. 프론트 뷰로 가서 튜브의 가운데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이때 아트리뷰트 패널의 브러쉬 옵션에서 비저블 온리가 체크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저처럼 반대편 영역의 포인트까지 전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 툴 단축키는 티저 선택하고 뷰포트 공간을 드래그하면 오브젝트의 비율을 유지한 채로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스케일이 줄어듭니다. 언두하고 이번에는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계속 스케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Y축만 잡아당겨 선택된 양쪽 포인트 사이 간격을 줄여봅니다. 옆면에 두께가 줄어들었죠? X축도 잡아당겨 사이즈를 늘려 볼게요. 탑뷰를 확인해 보시면 X축의 길이만 늘어나서 타원형으로 바뀌었네요. 아직 툴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뷰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작업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라이트 뷰로 가서 엣지 모드 선택하고 리탱글 셀렉션으로 선들을 선택합니다. Move 툴 단축키 E를 누르고 Y축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높이를 늘려줍니다. 이번엔 폴리곤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브러쉬 셀렉션으로 윗부분의 가운데 원을 선택할 건데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원을 그리듯이 선택해 줍니다. 원처럼 연결된 부분을 한 번에 선택하는 툴이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토러스를 예로 들어 연결된 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그멘트의 숫자가 많거나 이렇게 안쪽에 위치한 부분은 카메라를 돌려가면서도 선택하기에 어려운데요. 루프 셀렉션을 사용해서 한 번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루프 셀렉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셀렉트 루프 셀렉션의 경로로 선택하실 수 있고 단축키는 U, L입니다. 루프 셀렉션의 단축키는 U와 L 사이에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물결 표시가 있으면 이렇게 U와 L을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U와 L을 차례로 입력하고 토러스 가까이에 커서를 두면 연결된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Shift를 눌러 선택을 추가해 나갈 수도 있고 Ctrl을 눌러서 선택한 거를 취소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드를 바꿔 루프로 된 엣지나 포인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튜브 모델링으로 돌아가서 루프 셀렉션을 단축키 U, L을 사용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르면 나중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흔한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가운데 부분의 원을 선택하고 단축키 E를 눌러 위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Move 툴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Enable Axis라고 축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툴의 단축키가 L이라서 U, L을 누르다 나도 모르게 선택되어 버렸네요. 시네마 4D를 처음 접하실 때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Enable Axis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동된 액시스를 제자리에 옮기고 Enable Axis 아이콘을 꺼줍니다. 다시 Move 툴로 선택된 폴리곤을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정상으로 작동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응용입니다. Right View나 Front View에서 엣지 모드 선택하고 Retangle Selection으로 선들을 선택해서 Y축 방향으로 움직여 길이를 조정해 볼게요. 연결된 루프들을 선택하는 것이니 앞에서 배운 대로 Loop Selection U, L을 사용해서 선택해도 되겠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Retangle 툴로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Scale을 클릭합니다. X축으로 당겨 너비를 늘려줍니다. Y축으로도 당겨 두께를 늘려줍니다. 폴리곤 모드 선택하고 단축키 U, L을 입력합니다. 선택된 폴리곤들을 단축키 R, Rotation 툴을 사용해 비틀어 보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비틀으면 면이 꼬일 수 있으니 적당하게 회전시킵니다. 엣지 모드 선택해서 선으로 된 루프를 선택해 줍니다. 단축키 R을 누르고 Z축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Move 툴 선택해서 선택된 루프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다시 Loop Selection으로 위쪽 루프를 선택하고 Y축 위쪽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Scale 툴 선택하고 뷰포트 빈 공간을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합니다. 입구가 좁아진 벽 모양처럼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뷰포트를 회전시켜 가며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브젝트의 비율을 보기 좋게 수정해 줍니다. 자 오늘 에디터블 모드를 배웠는데요. 왼쪽 튜브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한 오브젝트를 비교해 보세요. 기초 도형을 에디터블 해주었더니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격적인 모델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에디터블 모드를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